안녕하세요. 색소폰함의 재즈여전사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통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색소폰의 3요소와 색소폰의 음역대 그리고 색소폰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색소폰의 3요소 색소폰은 모든 악기들을 통틀어 현악기, 목관악기, 근관악기의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악기로 노래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 다음으로 연주자의 감정의 이익과 전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 현악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활을 사용하여 줄을 켤 때의 음량의 완급조절이 다른 관악기들에 비하여 색소폰은 매우 자유롭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량의 완급조절이란 음악 용어로는 크레센도, 점점 크게와 디크레센도, 점점 작게를 말하는데 색소폰은 상대적으로 다른 목관악기들에 비하여 큰 볼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여기에 색소폰은 현악기가 활을 켤 때의 그 청아하고 맑은 울림 또한 관악기 중 가장 흡사하게 표현할 수 있고 텅잉을 하지 않는 슬러의 주법은 현악기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음색까지 그대로 담아낼 수 있으며 음과 음 사이가 서로 끊어지지 않고 매우 유연하게 연결되는 기민성까지 지니고 있는 악기입니다. 둘째로 목관악기로서의 더욱 부각되는 색소폰의 장점은 바로 부드러운과 따뜻한 음색입니다. 목관악기는 플룻을 제외하고는 전부 악기의 전신이 나무제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소리가 나는 근원 또한 나무제질의 리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색이 따뜻하며 곱고 부드러운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관악기의 특징이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악기의 음색들을 얘기할 때 목관악기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하고 그중 플룻은 사람의 숨소리와 닮아있다고도 합니다. 즉 목관악기의 장점인 목소리와 숨소리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색소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색소폰의 음색을 클래식에서의 성악파트와 비교한다면 가늘고 높은 여성의 소프라노 음색은 소프라노 색소폰과 중성과도 같은 알토의 음색은 알토 색소폰과 그리고 무겁고 중후한 남성의 테너 음색은 테너 색소폰과 그 소리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토 색소폰의 저음역대와 함께 테너 색소폰에서는 관을 덜 울려 음이 소리보다 공기를 더 많이 보는 서브톤의 주법을 사용하면 플루세서와 같은 사람의 숨소리 또는 바람소리, 공허한 빈소리까지도 연주자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금관악기의 큰 울림과 소리가 곱게 뻗어나갈 수 있는 파워풀한 볼륨감은 다른 목관악기들과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색소폰은 다른 목관악기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큰 울림으로 강한 소리를 매우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악기로 이는 마우스피스를 제외한 색소폰의 전신이 모두 황동의 재질로 몸통만 보면 금관악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김새만 보아서는 색소폰은 금관악기로 분류되거나 생각할 수도 있으며 또 사실상 색소폰을 재즈나 대중음악에서는 트럼펫, 트럼본과 같이 3대 브라스, 즉 금관악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결국 색소폰은 리드를 사용하는 목관악기의 따뜻한 음색과 금관악기의 큰 울림까지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지닌 악기로 이외에도 금속 재질의 날카롭고 힘이 있는 소리와 마치 쇠를 갈아내는 듯한 쇠소리, 사람의 목소리에 비유를 한다면 허스키한 음색으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알토와 테너 색소폰의 갓 포지션에 의한 정규음역대 이상의 고음들은 마치 트럼펫의 고음과도 같은 공격성이 강한 쏘는 듯한 음색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음색은 연주자의 많은 연습과 기량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음색과 다양한 표현력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색소폰은 특히 연주자의 생각이나 정서, 그리고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에 따라 음색과 표현 기법이 모두 다르게 표출될 수 있으며 색소폰과 리드의 종류와 브랜드, 마우스피스의 재질에 따라서도 다양한 음색으로 폭넓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색소폰은 첫째, 현악기의 기민성과 유연성에 의한 매끄러움, 둘째, 목간악기의 따뜻함과 부드러움, 자연과 사람의 소리, 셋째, 근간악기의 진치적인 공격성과 다이나믹한 큰 음량의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색소폰 음역대 색소폰의 음역대는 성악에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나뉘는 사성부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가지 종류의 색소폰은 악기가 커질수록 음역대가 낮아지고 작아질수록 음역대는 높아지며 이때 모든 색소폰은 음역대만 달라질 뿐 색소폰의 최저음인 B플렉과 최고음인 F샵의 총 33개의 운지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색소폰의 음역대를 피아노 건반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프라노 색소폰은 피아노 건반 왼쪽의 세번째 옥타브 A플렛의 검은 건반부터 여섯번째 옥타브 E의 흰 건반까지가 수프라노 색소폰의 음역대이고 알토 색소폰은 피아노 건반의 세번째 옥타브 C샵의 검은 건반부터 다섯번째 옥타브 A의 흰 건반까지가 알토 색소폰의 음역대이며 마지막으로 테너 색소폰은 피아노 건반의 왼쪽 첫번째 A플렛의 검은 건반부터 세번째 옥타브 E, 흰 건반 E까지가 테너 색소폰의 음역대입니다. 이렇게 음역대는 각기 다르지만 운지는 동일한 색소폰은 처음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알토 색소폰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는 악기의 크기나 무게, 또 호흡의 양과 음역대가 색소폰 중 가장 중간의 위치에 있어 모든 음들을 비교적 쉽게 소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운지로 인해 하나의 색소폰을 습득하게 되면 다른 색소폰도 쉽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한 사람이 음역대가 다른 여러 색소폰을 모두 연주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으며 수프라노 색소폰은 고음의 안정된 음정을 테너 색소폰은 저음에서 필요한 많은 양의 호흡을 모두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꾸준히 연마해야지만 모든 색소폰들을 멋진 음색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색소폰 구조와 명칭 색소폰의 구조는 입으로 물어서 리드를 울려 소리를 내는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와 바디를 연결해주는 넥 그리고 바디 또는 몸통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악기를 이동시에는 마우스피스, 넥, 바디를 모두 분리하여 색소폰 케이스에 넣어 보관한 뒤 사용할 때 다시 조립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마우스피스는 리드와 마우스피스를 연결해주는 리가추어 또는 조리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악기를 안 볼 때는 리드를 보호해주기 위한 마우스피스 캡을 씌워놓습니다. 두 번째, 마우스피스와 바디를 연결해주는 넥은 옥타브 키가 달려 있으며 마우스피스가 잘 끼워지게끔 넥의 윗부분에는 코르크가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디는 위에서부터 넥을 조여주는 넥 조임새 그리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닫히고 열리면서 음의 높낮이를 만들어주는 탐폰 또는 담보가 바디 전체적으로 붙어있고 저음의 탐폰들은 탐폰을 보호해주는 탐폰 가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소폰의 가장 밑부분인 둥글게 라운드된 부분은 U자 간이라고 하며 최종적으로 소리가 나오는 뚫려있는 원형 부분은 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찌저전사의 색소폰 독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